오늘도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라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. 지금은 내 삶에 당당한 주인공 그리고 재정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. 요즘 직장맘들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드시잖아요. 저도 첫 주 낳고는 직장을 그만뒀었어요. 그런데 AIA에 입사해서는 둘째를 낳아서 키우고 지금은 반대표까지 맡고 있습니다. 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시간 조절, 이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. 수많은 고객들과 재정 전문가들을 만나게 되니까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훨씬 더 많이 몸에 베이고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금융 지식들을 후배들에게 가르쳐줄 때가 가장 뿌듯합니다. 한 번은 10년 된 저의 고객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저와 10년 동안 통화하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정말 옆에 있어서 고맙다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더 감동받았어요. 제가 늘 함께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필요할 땐 꼭 같이 할 수 있는 진심과 진심이 통하는 또 다른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. 나를 인정해주고 나 자신을 찾게 해준 AIA 덕분에 하루하루를 풍요롭고 여유롭게 늘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. 이제 잠시 미뤄두었던 여러분의 꿈을 다시 시작해보세요. 당신의 이름이 빛나는 곳 She's AIA She's AIA She's AIA She's AIA